민족 중흥의 동략을 길러낸 영남대 75년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족 중흥의 새 역사 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걸어온 길 해방 후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은 1967년 영남대학교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취를 내놓으며 당당하게 대한민국 중심대학으로 발전해온 영남대학교. 천마인이 가진 저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면서 명문사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역대 최대 국고를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족중흥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걸어온 대한민국 대표대학, 영남대학교. 더 나은 75년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이끄는 대학, 영남대학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Y이노베이션 2030 뉴비전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영남대학교는 5대 혁신 목표를 통해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Y형 폴리메스를 양성하는 초학제 교육혁신. 미래 창의 지식을 선도하는 초융합 산학연구. 인류공동체 공공선을 실천하는 초연결 사회공원. 세계로 인재양성 영역을 확장하는 초국가 글로벌화. 초지능 지속경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지구촌공원의 선도 플랫폼. 인류사회 번영에 공헌하는 창의혁신 대학으로의 힘찬 도약. 영남대학교가 시작합니다. 시대 변화를 선도한 영남대 75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대학이 되어주세요. 선배들의 진취적인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음에 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창시절을 함께한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를 만난 것은 제게 행운이었습니다. 새로운 75년을 이끌어 나가는 천마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rasa. 영남 시설에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한 인족의 대학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의 동무는 천만이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영남대학교의 눈부신 내일을 위해 기대합니다. 영남대학교는 미래세대의 길을 열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품격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난 75년의 영광을 뛰어넘어 선진국 발전을 견인하는 품격있는 인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남대학교의 새로운 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영남대학교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재양성의 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며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미래가치를 향하여 새로운 75년을 당당하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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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ridue